네. 그럼 종민씨는 처음에 백댄서보다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학생 신분이었던 거 아니에요? 그 당시? 그렇죠. 고등학교 때. 고등학교 왜 하냐면? 그때 2학년이요. 2학년? 고2에 왜 댄스를 댄스를 친 거예요? 일단 가장이, 제가 가장이 돼버렸었거든요. 그때. 가장이었다고요? 네. 제가 가장이. 고등학교 때요? 그렇죠. 고등학교 때. 가장이 됐다고. 가장이 왜 가잖아요.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. 갑자기. 그렇죠. 아니, 아니, 아니. 사고로. 사고로. 사고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거를 이제 삼촌인가 전화하고 왔었어요. 꿈, 꿈인지 이거 현실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. 이게 뭐지? 고등학생이니까 이게. 응. 벌철철하고. 네. 뭐지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엄마, 누나, 여동생이. 남자가 저거 딱 하난데. 고등학생인데. 하, 그러다가 그냥. 하나만 파자. 그래가지고 제가 충족을 그냥 아예 빠져가지고 그냥. 계속 했는데 그때 그거도 돈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요. 팩트에서 해서 그 돈을 집에 이렇게 생활비를 가져다 드릴 만큼 그게 돼요? 첫 달에 한 4만 원 벌었나? 아이고, 첫 달에. 뭐 시계 공장에서도 뭐 시계도 뭐 조립도 해봤고. 반려 공장에서 스프링도 껴왔고. 그때는 뭐 아르바이트는 웬만하면 뭐 전단, 전단지기부터 해서. 거의 다 해갔던 것 같아요. 이제 돌아보면 참 이렇게 잘 된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. 아쉬운 게 좀 많아요. 지금 이 모습으로 해서 같이 소주 하자 못 마시는 게.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. 마이 라이프 is a good life anyway what I have will do but when you're alone 여기가 엟사진 나